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이틀 연속 강세에 따라서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흐름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악재는 소멸 과정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 연준의 긴축 불확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상당 부분 어떤 동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글로벌정신 전반이 다우지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또 유럽의 주요정신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3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초론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한 달 정도 동안을 놓고 본다면 한 달가량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기세를 봐서는 29만원 돌파가 예상이 됐었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일단 다음 주 정도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크게 무리만 없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9만원 돌파하고 30만원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국 타이틀 매출 2조원 가능성이 되었으니 말씀 드릴 텐데요. 작년 하이브 매출이 1조 2천원 대략 한 500억 정도거든요. 만약에 2조원을 찍는다면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대비해서 매출이 58%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전 산업에 걸쳐서 여러분들 매출액이 사이즈가 크죠. 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아니라 조단위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이익 개선세가 매출하고 이익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 보면 플랫폼 관련주들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잠시 후에 우리가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17만원대 고점대비 7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대략 14개월 오르고 7개월 조정받고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승 출발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상승세 역시도 상당 부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얘기한 근거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죠. 외환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자금 흐름의 메카니시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장 상위가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환율로 표현이 되고 채권시장은 금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원달러 환율를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재작년이죠. 2020년 3월 20일 날 극단의 어떤 공포감이 작용하면서 딸라당 원화 환율이 1296원까지 원화가 급락을 했죠. 최근 보면은 최근 장중 최고점이 딸라당 1244.4원인데 1244.4원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발 악재와 또 긴축 불확실성이 엮이면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딸라당 원화 환율로 그동안의 약세에서 상승세로 상승세로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물론 사실 예측하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보시는 그림에 의해서 근거해서 본다면 앞전고점, 직전 최고점이 되겠죠. 딸라당 1244.4원을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앞으로 기술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오늘이 지금 3월 18일인데 4월 중순 혹은 말 정도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만약에 우리가 우호적으로 해석한다면 나스닥 시장, 나스닥 성장주들하고 우리 증시하고 차별화 그동안에 다소 동행 내지 커플링 흐름이 보이는데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별 차별화죠. 종목별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 장기 월봉차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월봉차트가 되겠는데요. 파동론으로 본다면 상승축격 3파 위에 지금 조종 4파입니다. 조종 4파 과정 속에서 8만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4파동 조종 끝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어있죠. 우하단 정도면 조종 4파동이 끝인데 조종 4파동의 끝하고 그 다음에 1파동의 고점하고 일치를 해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14개월 상승했어요. 14개월 상승하고 지금 7개월 조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파동의 끝점이 8만원이라고 했죠. 엘리어트 파동론에 보면 절대 불가침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조종 2파동은 2파동은 1파동 1파동 출발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침의 법칙은 상승충격 3파동은 상승충격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조종 4파동은 1파동의 꼭지점 이하를 깨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보면 카카오가 카카오의 조종이 1파동의 꼭지점에서 바닥을 짜고 2월하고 2월하고 3월 양봉으로 전환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 엘리어트 파동 파동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책에도 그런 내용인데 이건 자연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삼라만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동이론을 굉장히 많이 또 실효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우연한 상승이 아니라 준비된 상승 충분한 조종 이후에 준비된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기조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단기적으로 11만 5천원 정도 부근에서 매물대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봉이나 월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연봉을 놓고 본다면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데일리 기사죠. 3월 18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나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린 바와 바와 아침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매출이죠. 2021년 매출이 1조 2577억 이었어요. 1조 2577억 이죠. 전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건데 여러분들 1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도 아니고 1000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에서 매출의 증가율이 58% 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6%고 올해 만약에 매출액이 2조 원을 자스트 2조 원을 찍는 다음에 역시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조 2577억 대비해서 한 58% 정도 58% 59% 가까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장이 크게 어떤 돌발적인 대외적인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고서는 주가는 우상향으로 크게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 매출 1조 원을 이루는 핵심 전략으로 매출 구조 다각화가 꼽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댓글 같은 거 보면 방탄소년단이죠. BTS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망한다. 극단적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이브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프레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다는 것이죠. BTS 비중이 계속해서 줄은 겁니다. 그렇죠. 플랫폼 사업 팬 플랫폼 사업과 돌아서 아티스트를 활용한 2차 3차 비즈니스가 시너지를 내면서 주 수입원이 공연 매출을 능가할 만큼 안정적인 매출원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거에 엔터 기업들은 철저하게 공연 그리고 앨범 판매 판매였어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간접 매출이 지금 직접 매출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서부터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매출이 직접 참여형 매출을 앞질려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위기에서 오히려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2018년도 전체 매출이 28.1%를 차지했던 간접 참여형 매출이 2021년도로서 전체 매출이 58.3%를 차지했던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에서 아울러서 지금 BTS 방탄소년단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도 매출액이 2조원 혹은 2조원을 넘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증권사 보고서 제가 4개 최근 거 기준으로 4개를 제가 4개를 실적 전망치를 제가 캡쳐를 잡아 봤습니다. 먼저 EBS 증권 EBS 증권 희한하게 EBS 증권 보고서 남은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된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출액이 2021년도 1조 2580억 에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9970억 거의 2조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3580억 정도 3500억 대박이죠. 신한투자증권 보니까 2021년도 똑같이 1900억 에서 죄송합니다. 1조 2570억 1조 2580억 에서 1조 8917억 거의 1조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569억 EBS 증권 거의 유사하고 유진투자증권 보니까 유진투자증권 매출액 보면 캡쳐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다른 걸 잡았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매출액 1조 2580억 에서 2022년도 1조 9330억 거의 2조 은에 달아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2조 은을 잡았거든요. 1조 2580억 에서 2조 120억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위도 높게 잡죠. 많게나 2조 5천억 정도 까지 2조 5천억 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하이브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2분기 서부터 2분기 서부터 지금 모멘텀 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영업 인위로 다수 떨어질 수는 있어요. 웹툰 이라는 웹소설 게임 특히 nft 관련해서 사업 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이제 많이 증가 하죠. 증가 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출액 은 저는 2조 5천억 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 정서 보니까 주가가 42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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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급락을 하다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축이 되다보니까 자꾸 전망치들을 영업이든 매출액이든 목표치든 계속 낮추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2분기를 우리가 2분기를 좀 많이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1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그 61동 평선이 이제 바로 고점에 있습니다. 61동 평선이 대략적으로 뭐 28만 8 9천원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 흐름 전반부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흐름으로 와서는 다음 주 정도 지수가 크게만 깨지지만 안 되면 다음 주 정도는 29만원 돌파해서 30만원 대를 뭐 충분히 해 봐야 뭐 사실 그 뭐 한 3% 5% 정도만 넘어가고 주가가 올라버리면 뭐 30만원 대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30만원은 것은 심리적인 굉장히 저항선이거든요. 주가가 20만원 대냐 30만원 대냐 이게 우리가 사실 느끼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리고 30만원 대 진입하면 또 실장 자체가 야성 야성적 충동이 또 발생하게 마련해요. 자신감 없게 되죠. 결국 주식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이성도 이성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야성적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경우가 있거든요.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돌파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말 같지 30만원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 투자연구소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회원 가입자 분들이 이제 그 별로 없죠. 많지 않습니다. 뭐 가문에 콩나듯이 가입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요번 조종 기회를 좀 포트폴리오 바꾸거나 어떤 그 주력주를 변경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가입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가입하면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 35만원 넘어서 40만원 부분에서 가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저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수익을 좀 그 상당 부분 수익을 효과적인 상당 부분을 좀 제거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하이브도 하이브지만 그 엔다믹 시대 지금 일상회복이 임박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엔더믹 시대에 좀 대비를 해드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더믹 관련주도를 포트폴리오에 또 많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금액하고 기간은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1년에 400만원인데요. 일단은 그 400만원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 먼저 해보시고 아 믿을만하고 수익이 좀 나는 것 같다. 안정적이다. 저희가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매매하고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3개월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또 연회원으로 바꾸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혜택을 또 드립니다. 정보는 저희가 이제 문자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최소한 최소한 3번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만 바꿔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를 강화하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가입이 확인이 되면 뭐 나름대로 제가 할 때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또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 그 법인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이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